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온 1680 그럼 대강 링크 한 10개 있나요? 아아 그렇고 1,2,3,4,5,6 에반 경험시는 여기 있구나 아라니온물 아라니온물 샘 빼고? 아 그렇게 되고 있구나 아 수공이 800만이야? 요 정도 스펙이면은 레전 조금에다가 유닉에다가 에픽이 있겠군요 아 여기 있군요 에픽 유니크 아 6268 아케인쉐이드 데미지 마력마력 요 정도면은 약간 21%보다 약간 상위 옵션이라고 하지 근데 가격은 또 어마무시하지 덴마마라고 하지구 조언작 되어있는거 아 여기 이그드라실? 아 가이딜짜리 아 왜 다 이그드라실이 발려져있는거에요?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니 이그드라실 발렸는데 3밖에 안오른거에요? 3에서 8밖에 9인가? 그렇지않나? 아닌가? 이그드라실 발랐는데 3오른거에요? 3에서 9 아니었나? 그쯤 됐었던거 같은데 3에서 7인가? 요것도 이그드라실 되겠네 이건 7올랐네 요게 40에 마력채 어 요거는 에디가 애매하고 아니 뭐 17성 달려져있는게 없냐? 무기밖에 마리아고에 인트2? 아니 템이 왜 17성은 없는거야 요거 하나인데 무기빼고 다 직장이라그러다 이벤트를 기다리는건가 그거지 마방댐에 마련무 방댐만? 방댐만? 아아 한번 연락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이그드라실이 아마 140제 이하로 따로 되어있어가지고 가격차이가 좀 심할거에요 싸서 바르지 않을까? 이거 한 2천만원 할걸요? 이그드라실 얼마더라? 한 2천만원 하나? 이그드라실이 이그드라실이 그저 한 2천만원 하지 120제 이하구나 3에서 9 그치 그리고 120제 이상이 5에서 15 그리고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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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제 이상이 표zk 뭐야 어 네네 여보세요 네? 네 여보세요? 네 네네 여보세요? 아 아 여보세요? 네 아 이게 목소리가 두개 섞여가지고 아 네네 뭐가 궁금하십니까? 아 이게 제가 한번 BJ한테 팬세팅 대회를 받은거거든요 아 네네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스탭업을 해야될지가 제가 제가 탭세팅한게 아니다보니까 네네 직작으로 스타버스를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템을 하나씩 갈아가야될지 아 이게 저.. 저라면은 스타버스 할 자신 있으십니까? 스타버스를 하면은 어떤 식으로 그니까 그냥 직작을 하면은 되게 돈이 많이 드나요 그것도 저희가 잘 몰라 운빨이죠 운이 좋으면 잘 가는거고 운 없으면은 100억씩 깨줄수도 있어요 17성 달리는데 근데 그 이벤트 할 때 하면 좀 싸다고 하더라구요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긴 한데 이제 말로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벤트하면 더 잘 터진다고 근데 17성까지는 안 터지지 않나요? 어 터져요 12성부터 터지기 시작합니다 13성 갈 때 0.7%인가 예 점점 늘어나죠 2.1% 하고 막 그렇게 올라갈거 2.2.1인가 16성 될 때가 그 다음에 17성 될 때가 2.7%인가 그럴걸요 어 뭐 터진다고 해서 복구하는게 그렇게 가격 비용이 높진 않으니까요 요새 노작 보면 한 1억정도 하는거 같던데 맞습니까? 네 음 그러면은 직작으로 그냥 올리는게 나을까요? 지금 태면서 어 장갑은 그래도 레전을 껴야 되구요 에디도 이것도 이제 나중에 걸린돌이 될거고 어 하이 신발은 자기 덜 됐네요 그죠? 아 신발도 인트 14도 좀 애매하더라구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 이게 두 줄 치기는 좀 그렇고 요런 느낌이랄까요 하이는 그렇고 6에 40 아 그러면 그냥 레전 직작된걸로 다시 사는게 나을까요? 얼마 투자합니까 이거 지금 투자한거요? 아니 얼마 투자할 예정이냐구요 더 투자할 예정 있습니까? 그냥 뭐 돈 생기는대로 계속 조금씩 하려구요 흠흠 아 별 서버가 어디죠 여기가 루나 아 루나 서버 아 루나 서버인데 굳이 직작했어야 됩니까? 다 유전 마르고 만든거 아니에요? 그죠? 아 아 그렇 아 벨트도 결국에 별 올리잖아요 뭐 이게 나중에 이것도 바꾸긴 해야돼 결국에 이걸 막 레전드리까지 이렇게 올려서 쓰면은 나중에 교환 불가가 되어버리니까 벨트도 결국에 바꿔야될거고 메커도 이제 나중에 가면 바뀌긴 하죠 카운목도 바뀌는거고 지금 있는거는 팔고 아 마이스터링도 어차피 이 그대로 쓰시고나서 네 나중에 차라리 30%짜리 사는게 나을거같애 굳이 17성 올리는것 보다는 뭐 해도 되는데 추천드리는 사은품은 아닙니다 뭐야 뭐야 그러면은 여기서 해야 될 만한 아이템은 없는거죠 아 가지고 갈만한거 네 스타버스 해볼만한거를 제가 얘기해드리자면은 하이 아 상의도 해도 되는데 모자도 해도 되거든요 모자 하이 아 다해도 될거 같긴 한데요 근데 장갑은 바꿔야될거 같구요 장갑은 어 레전드 올려야되구요 에디도 그렇고 아 귀걸이도 해도 되는데 다해도 되긴 하는데 애매하긴 해요 음 어 그럴거 같아요 다해도 되는데 애매할거 같고 벨트도 해도 되는데 애매할거 같기도 하구요 나중에 나중에 생각하면은 벨트는 차라리 안하는게 좋긴 하죠 그냥 여기서 그래서 읽는거 포기하고 나중에 뭐 뭐야 작 분노한 작품의 벨트에 토드를 하고 파는것도 나쁘지 않죠 음 펜던트하고 이런거는 일단 쓰구요 나중에 그 뭐더라 나중에 그 뭐야 어차피 이 다음 템으로 한번에 넘어가는게 좋아가지고 카운목을 도미로 나중에 바꾸고 하면 될거 같애 그죠 그 저는 그냥 뭐가 더 좋아요 그 끝까지 다 가보고 싶거든요 네네 아 카운목이 더 좋네요 메커보다 보스를 끝까지 가보고 싶다고요 네 검은 마법 써요 겉마 겉마는 아무도 못겠으니까 적어도 루시드 까지는 가보고 싶은데 아 루시드까지만 가면 되겠습니까 우선 아 지닐라도 루시드라면 하드 루시드를 얘기하시는건가요 네네 거기 어 한 4만 정도 생각하시면 될거 같거든요 4만 음 4만 한 5만 요정도 생각하면 좀 여유롭게 일단 근데 포스를 올려야되가지고요 하드에 이렇게 가려면 1140까지 올려야되거든요 1140까지 올리실러면은 한 6개월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요 더 걸릴거 같은데요 지금 메이플한지 한달정부밖에 안되가지고 일단 235를 찍어야죠 네 25까지 음 그 다음에 유니온 육성도 좀 해야되지 않을까요 네 유니온 하고 있는데 너무 귀찮아가지고 아 아 그렇죠 이게 시간투자라서 쉽지가 않죠 음 음 잼 백업도 좀 마무리하셔야 되고 잼은 그 스케일을 덧집어야 되는거죠 아 예예 어 예를 들자면은 썬더 브레이크 같은거 를 확인해야되겠죠 음 음 아 쓰리는 뭐 오레벨 찍은겁니까 이런건 오레벨 찍을 필요가 없긴 한데 아 그냥 생기는거 다 찍는거죠 음 음 요런거 강화하면 좋죠 아 결국에 나중에 템 바꾸게되면은 메커가 빼지고 놀장템들이 들어오긴 해야죠 음 그 여기서 한 4,5만 4,5만 정도 갈려면 얼마 정도 더 투자하면 될까요 아 4,5만이면은 부위당은 100만원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요 부위당은 그 정도 한 천만원 정도 더 써야되네 아 얼마 썼는데 여기다가 지금 여기 잠시만 250 정도 쓴거 같은데 250만원이요 네 그럼 얼마죠 매소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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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한 6,700억 되나요? 네 그죠 무기 얼마였어요? 무기 풀매소였나요? 무기 130만원 아 130만원 풀매소죠 그 정도가 네 풀매소보다 조금 더 아 조금 더 흠 나머지 해가지고 맞췄군요 하 장갑 바꾸고 근데 결과적으로 제 생각인데 어차피 그냥 이대로 대강 쓰시고 사냥할 때 불편한건 없잖아요 그죠 그쵸 이랬도록 쓰고나서 템을 하나씩 그냥 끝까지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투자 계속 하실거면 뭐 17성 달아서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긴 하죠 일단은 다 17성을 달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맥시멈으로 하나씩 살들고 오는거죠 어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그러면 가려면 어느정도 보스까지 갈 수 있을까요 뭐 17성 다 달고 나서요 네네 루시드요 예 루시드 아 유니온 또 포스가 올라가고 그러면은 그래도 포스가 올라가고 그러면은 3반대까지 레빌업하고 이것저것 하다보면 올라갈텐데 그게 아마 포스만 되면은 노멀힐 그때까진 가능하죠 잘하면은 아예 하드루시드는 잘 모르겠어요 선콜이 몰라가지고 저도 하드루시드랑 봐가지고 네네 유니온이 나중에 또 걸린돌이 되긴 하겠죠 아 유니온 올려야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되더라구요 아 빡세져 유니온 올리기 저도 하루에 200씩 해가지고 40일 걸렸다고 생각하면 될거 같으니까 이게 또 노하우하고 시간이 좀 얻어 걸려야지 또 하루에 200 찍는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쪼렛용 탱도 조금 사먹긴 했는데 네네 아 시간이 없어 안되죠 아 그쵸 대의를 맡기던데 아 뭐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네 요정도면 될거 같은데 네 아 뭘 얻어가셨나요 제가 뭘 얘기해드린지 잘 모르겠군요 아 오늘 더 써야겠군요 하하 아 그렇게 결론이 나간건가요 네 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그런 결론이었건데요 로만이라고 입니다 단 Kanye 들였구나 이어서 이 connectivity 间 콜로 Solar 클럽 아니 여기 콜로 collne 뱥 에 네 여 ude 車 제 여기 著 기 encara 지 keiner 이안 걸 썩 Eun Patient 이렇게 اص